베트남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요 아직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법인들입니다 에터미 베트남 네, 떠오르고 있는 시장 베트남을 위하여 에터미가 만반의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커다란 적재력을 가진 젊은 시장 베트남 에터미는 또 한 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신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에터미 차이나 네, 15억 인구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직전 판매시장 중국 에터미는 중국에서 에터미 구정 데터와 중앙 산업 파우치 건립 등 중국 진출을 위한 1입돌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터미의 중국 진출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주농히고 전 세계 직접 판매해 판도를 바꾸는 퀀텀 점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아홉! 에터미, 인디아! 글로벌 에터미의 또 다른 기회의 딱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진출은 글로벌 에터미의 날개를 한껏 펼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인도 법인은 성장 가능성과 영향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에터미의 터키!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국가 터키!